말씀해 주신 것처럼 80년 2월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82년에 목사가 되었으니 금년으로 목사가 된 지만 40년을 살았습니다 후지럼이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안식년 휴가 한번 가져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쉬는 날 하루 없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처음 목사가 될 때는 한 20년쯤 지나면 거의 산신령 수준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을 지나고 생각해 보니 산신령은 고사하고 산 밑에도 못 갔다는 느낌이 제게 있습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이 어떤 가시적인 결과로 내 눈앞에 있는가를 돌아보니 한심하게도 여겨집니다 교단이 영적으로 변화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했던가 아님 내 자신이 주님의 형성을 더 많이 닮아갔던가 라고 살펴보면 모든 부분에서 실망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흔히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 금지법이 공포되었던 시기의 다니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처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것이 1장 1절을 말씀해 보시면 여호야김 4년이라 했으니 비시 605년경으로 짐작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 6장이 되면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된 다음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비시 538년 이후의 역사입니다 이곳에서 당일이 걸음으로 6, 7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바벨론 사회의 주류에 진출해서 높은 관직의 오로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같이 포로 잡혀와 있던 동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고 바벨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신앙의 위대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 출발 때 음식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꿈을 해몽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적도 있었고 친구들이 풀물불 속에 던져지는 시련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 70년의 세월을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례를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장 상황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정치계는 여전히 음모와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사회는 정의와 진실보다 폭력적인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나는 현상들이 속출됩니다 지배군주는 여전히 자기 우상화에 심취해 있고 그로 인해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새날이 올 거니 생각했지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도 새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왕이 바뀌어도 새 시대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6, 70년 긴 세월 권력의 중심부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일관되게 살아온 삶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시선을 오늘 우리 교회 내부로 돌려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내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은 지금도 부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교회는 개교의 주위에 심취해 있고 사유화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장제일의 목회 철학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추문들이 듣기에도 민망합니다 나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미엘은 지금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 앞에 또 다른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꿈 해몽을 못하면 죽이겠다 위협당했는데 60년 세월이 지난 지금은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근력의 횡포와 폭력 앞에 속수무책의 연약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방법은 무엇이며 이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 서 있는 그의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더듬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흔들리지 않는 여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상황 속에서 하루 세 번 기도했다 했는데 말씀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위협하거나 간에 그 마음 속에 실망감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안팎의 사정들 때문에 고민한 적도 없고 이 때문에 갈등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산같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외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본래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이 든든한 신앙의 모습을 대내외에 내 스스로에게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여러 세상의 요소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교회 안팎의 요소들이 우리 영혼을 괴롭힐 그때에도 여전히 전에 하던 것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파도가 일어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혼란을 우리에게 던져줄 때라도 실망스러운 여러 현상들을 목격할 때라도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고 우리의 믿음을 변함없이 고백하는 든든한 믿음의 행보로 우리의 길을 걷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리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근본을 견고케 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니엘의 극복은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구원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온 삶을 통해 체험하면서 그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헤롯에 의해 끌려 나가 처형당하게 전 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고 옥 밖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의 사자들의 입을 봉하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열린 감옥문을 열게도 하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으시면 닫을 자 또한 없게 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것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체험해 나가는 것만이 이 실망스럽고 혼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자굴 속에 살아남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버리신 사람 되는 것이겠습니까 스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야고보가 헤로세 칼에 죽임당한 것은 불행한 사건이고 살아난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겠습니까 때문에 다니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세상 삶을 관조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 땅의 짧은 삶에 연련해 하지 않고 여기에서의 번영에 목매여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여 십자하게 거꾸로 달려 죽은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여하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신 것을 체험하면 그 체험이 사는 것이어도 좋고 죽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어도 괜찮고 이 땅에서 환란당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면 기쁨과 슬픔이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 앞에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연련해 하지 않는 우리 본연의 자세로 살아가십시다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끝없는 희망을 품어 보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6, 7, 7년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가슴을 안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세 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고 기도했다는 것이 망양의 서른 가슴 품고 기도했다는 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희망의 결정체, 희망의 결집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대한 우리 도리를 다한다 생각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민족의 자유와 미래가 보장된다 생각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희망도 꿈도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 열고 드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끝없는 희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망감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동도 아는 세상이 그 앞에 있어도 그래도 창문 열고 희망을 하나님께 보이며 희망을 향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열한기하 말씀을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선배였던 엘리아 선지자는 아합왕과의 처절한 투쟁을 일생동안 이어갔습니다 엘리아가 하늘로 올려갔고 열한기하 1장 1절 말씀에는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합이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야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야 말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전류가 오겠구나 세상이 좀 바뀌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시대가 되었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못지않게 악을 했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시대의 풍조도 더 악하여졌습니다 열한기하 2장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나타나 선지자를 놀립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꺼져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롱당하던 시대입니다 실망스러웠고 고통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그런 엘리아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가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향한 행보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의지를 꺾어버릴 만큼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길을 갑시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용감하게 옮겨 나아가십시다 전문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시대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으나 여전히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을 사랑하는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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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